이준석씨가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준석의 속마을 왜 나왔을까요? 꼴보기 싫으니까 뭐가 꼴보기 싫어하세요?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하고는 지금 예전부터 상반된 그런 행보를 했잖아요 거기에 자기 딴에는 어떠한 꼬장이지 꼬장 똥 튀기라도 한번 똥으로 튀겨보겠다 힘산에 나온 것 같은데 좀 자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중할 때는 자중하고 내가 좀 튀어나갈 때는 튀어나가고 하는 어떠한 그런 완급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브레이크가 고장나신 분 같아 이준석씨? 너무 급발진이 너무 많아 지금 나온 이유가 이제 똥몰이라도 튀겨보려고 나왔다?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여론이나 어떤 국민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아무리 거기서 똥탕을 튀긴다 한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한번 꺾였으면 됐지 또 패배의 맛을 쓴맛을 보려고 그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사실 아 그래요? 더 올라갈 수 있는 운이라든지 2023년도 운 이런 거 없어요? 제가 예전에 어떠한 점사를 내렸냐면 그분한테는 단 하나의 키가 있어 키가 있는데 그 키를 그분은 써먹지를 못 했어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안 돼 아 안 된다 죄송하지만 된다 네 그럼 됨